이거 바람 너무 오네 힘들었어요 저는 바람이 바람이 부면 이게 너무 풀럭이니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발바닥은 안 아파요? 두 번 세 번 할까면 앞바닥은 못 견뎌겠어 자꾸 양말 두껍게 신기 두껍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 들어가세요? 연습이에요? 제가 큰일이 일어나서 왔어요 제가 해봤는데 제일 조금 나온 게 50몇 정도 나왔어요 어떡해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 한 번 맞춰볼게요 시간 없는 정도 걸리나요?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시작 너무 급하게 하지 마 실전처럼 해야 돼요 지금 실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끝만 보면 계속 걸리면 돼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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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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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어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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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오 잘 하셨어요 최준홍 맷말로 하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자꾸 양말 두껍게 신어요 왜 아픈데? 여기까지 가셔서 그냥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산다 좋았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? 빨리 가세요 파이팅 파이팅 잘했어 좋아요 잘하네 잘하네 쿵차자 쿵차자 쿵차 내 밥 자자 쿵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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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한다 성공 실패한다고 왜? 저를 또 안 보자 지금 실패는 없다 레브띵 하나 둘 셋 미션 미션 파이팅 저희 연습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냥 혼자 연습할 때보다 긴장감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혹은 막 막 해야 되니까 안 한 번 큰일 날 것 같고 괜히 민폐해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매번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며 지내 매번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며 지내 가끔은 눈물을 여 정許 전 Ideas 한국국토정보공사 KBS KBS و Ltd을